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튜버로도 활동하시는 할로윈 메이크업 반인반수 인간과 짐승의 중간이 될 것 같은데 아이메이크업은 일단 서양인처럼 굉장히 눈을 크게 잡아서 다크하고 딥하게 해드릴건데 그렇게 음영을 세게 잡은 다음에 글리터로 막하고 화려하게 포인트를 드릴거에요 이모가 지금 멀리서 봤는데 관자누리까지 이렇게 관자누리요? 관자누리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봐봐 강렬한데요 우와 이게 손으로 할게 한번 슥 끄니까 이게 변환이 이제 라인을 세게 잡았고 아이홀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이홀을 만드는 장... 오! 지금 보면 지훈님 쌍꺼풀이 원래 되게 두꺼운데 이 상태에서 쌍꺼풀 굵기만한 정도의 홀을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내리면 되게 되게 두꺼워요 지금 이 정도 본인 쌍꺼풀이 한 세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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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쪽은 약간 짐승처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크게 색감이나 이런 거 신경을 안 쓸거에요 그럼 무쌍이신 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쌍꺼풀 되게 커보이고 이런 눈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잡는 게 홀을 막 잡고 있는 건데 홀이라는 게요 사람이 쌍꺼풀, 이코오코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이홀은 다 했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어 아우 대박 눈 좀 그리고 눈썹? 눈썹 어떤 식으로? 눈썹은 그 서양인들 보면은 아치형으로 되게 이렇게 얇게 땡게 눈썹은 눈썹은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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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은 짐승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얀색 스틱가운데요 완전 하얀다 완전 화이트에요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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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가수라고요. 이제 콩을 드릴 거예요. 벌써부터 신기해. 외국 가수 같대? 일단 여기 위쪽은 까만색으로 칠하고요. 아래쪽은 약간 안으로 넣을 거예요. 그 강아지들 보면 위에 이렇게 갈리는데 지금 사람이랑 섞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강아지 코처럼 내려오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칠해서 이렇게 택을 거예요. 아직은 좀 귀엽지 않나요? 쉽죠? 이렇게. 이거 지금 털같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고요.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귀여울 수 있으니까 지금 수정 중입니다. 너무 멋있다. 코를 접을게요. 코를요? 어떻게 잡나요? 코는 사람 코가 되게 이렇게 콧대가 뾰족하잖아요. 동물 코는 그렇지 않고 약간 넋때되게 해가지고 넋때되게 해. 흥뚝하게. 이쯤에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라인이 잡혔죠? 지금 약간 좀 귀여운 강아지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아주고 눈썹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빼줄게요. 눈썹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일단 근데 이렇게 눈썹을 쓰면 되게 막 이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눈썹 앞구리에서 인상 쓰는 듯하게 눈썹을 모양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참고로 하는 사진이 있어요. 저번에. 점점 디테일이 나오면서 그런 느낌으로 동물 느낌이 더 가미되고 있는데요. 정말보실게요. 눈썹 아래쪽으로.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언더를. 언더를? 어깨를 이렇게. 왜 하얀색으로 하시는 거죠? 약간 강조되는 느낌? 눈매가 이렇게. 눈이 더 까보인다. 그 왜 여러분들 메이크업 하실 때 애교살. 애교살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빌려주시고. 이때 이어서. 음. 음. 진짜 되게. 음. 제 생긴 게.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눈이 막 표정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궁금해. 음. 이 찡그린 그 느낌. 찡긋해주세요. 막 이랬고. 으엌. fruition 그쪽과는 이렇게 좀 더 진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얼굴에 검정색 컬러를 발랐잖아요. 근데 걔는 좀 지워질 수 있거든요. 여긴 눈가다 보니까 좀 덜 지워지게? 오래 바라고. 그래서 아이라이너를 써줄게요. 이렇게? 무서움은 성공한 거. 무서움은 성공한 거. 오늘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뭔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 그리고 지금 쓰는 게요. 라임프라임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립 컬러예요. 아 입술. 근데 얘가 리퀴드 립스틱인데 까만색이. 어 블랙. 블랙을 처음으로 발라놓는. 그리고 매트 립이라서요. 마르고 나면 잘 안 묻어나가거든요. 안 묻어나가.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어울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되게 색깔이. 착해졌거든요. 흰색만 섞여서. 그래서 이 블랙 컬러로. 조금 더 진하게 칠해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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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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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 얼굴을 뷰티 쪽으로 살짝 간다고 합니다. 반대쪽 메이커거든요. 네 있어요. 아까 링 차원에 홀을 자랐어요. 외국인 장마유를 아주 깊게 잡아놨는데 그거를 조금 더 깊게 잡으면서 홀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눈매감 히퍼볼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약간 서영 언니 느낌이에요. 사람이 얼굴에 그릴 수 있는 최장의 눈썹을 그렸어요. 하나도 안 길어 보이죠. 눈 때문에 눈 아이라인이 길었고 눈이 엄청 길고 크고 그래가지고 일단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이쪽 눈도 아이라인을 그려야 돼요. 아까 아이라인을 엄청 세게 그렸잖아요. 먼저 이쪽 눈에 그리고 글리터를 할 거고 이제 속눈썹도 붙인다 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입술을 나머지 까맣게 칠할 건데요. 까맣게 칠하고 나서 입술 가운데다 글리터를 발라서 입술이 가능하겠어요. 이쪽도 다 검은색으로 하나요? 약간 붉은기 살짝 안쪽에 주시는 건가?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전가 쪽에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약간 뭐라 할지? 티나하게? 살짝 티나게? 그 다음에 안쪽에 글리터를 톡톡톡 얹어가지고 봤을 때 되게 반짝거리고 예쁜 느낌. 오늘 반짝거리는 되게 좋아요. 반짝이 일단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맞춘 상태에서 정면도 좀 보셨을 때 조금 이제 씌워나가야 되는 느낌 있잖아요. 음.. 입체감 주는 작업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컨실러인가요? 네. 컨실러인가요? 컨실러인가요? 잠깐 컨실러 왜 이렇게 여기 위험해요. 네. 이거 어디 컨실러인가요? 여기 이거는? 음.. 어디지? 어퓨예요. 어퓨 퍼스널톤 컨실러 팔레트라고 해서 여섯 가지 다 여러 가지 피부톤에 맞춰서 이렇게 믹스해서 쓸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얘가 웜톤이랑 꿀톤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더 좋다. 근데 중간에 뉴트럴톤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섞어서 되게 좋아요. 이제 속눈썹 붙이고 드디어 속눈썹을 붙인다고 하네요. 여러분. 속눈썹 붙이면 진짜 달라. 이제 속눈썹 붙일 건데요. 지효님. 진짜 길다. 거의 그 무대에서 쓰시는 그런.. 길이건가? 그런.. 눈은 무겁겠다. 그쵸. 완전 길어요. 근데 티가 안 나. 티는 안 나. 이게 아이 메이크업 때문에. 근데 느낌 차이가 이쪽이랑 보면 확실히 틀려. 왠지 길이라도 하니까 너무 예뻐. 여기이랑 여기랑 보면 내 눈썹이 되게 쳐져 있거든요. 느낌은요. 느낌이 확실히 달라. 오! 아니 진짜 확실히 달라.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밋밋해 보여요. 여기가. 맞아요. 이게 확실히 이런 느낌의 차이가. 속눈썹 붙여야 돼요. 색. 응. 맞아. 영혼은.. 승민썹 잘 붙이는 사람 부러워요. 팁이 있나요? 하는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건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다 어렵죠. 막 눈에 풀 들어가고. 근데 다 마찬가지인 게 아이라인도 그리는 게 초반부터 잘하는 사람. 저희가 딱 그리면 다 너무 잘 그린다. 이런 거예요. 많이 그려보면 누구나 늘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손이 좀 남들보다 느린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딘 사람도 있지만 뭐든지 연습이에요 진짜. 느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박. 밑에도 붙인대요. 예쁘다. 내가 하면서. 예뻐. 예뻐. 머리 잘라붙이는 잘 안 보인다는데 여기. 밑에 지금 여기 붙인 거거든요. 이거를. 왜냐면 통으로 딱 붙이면은 너무. 통째로 딱 되니까 다 까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닥가닥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도 좀 두껍게 잘라. 솔직히 평소에는 이거보다 더 가닥가닥 얇은 걸로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지금 한 가닥 한 가닥씩 붙이고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괜찮네요. 중간UP. 그리고지만. 공이 ff. 기름 Vad 15 recht. 여기는 바 riding. 방icaszo는 등장에서 이렇게 높은 장 complementary. adjacency. yoga. 아까 비웠던데. 볼까요. 이렇게 가까이 볼까요. 음 딱 어려워요. 눈물마 plats? 글리터가 어떻게 얹으시고. 글리터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에 묻혀져 있잖아요. 얘를 손가락에 이렇게. 다음 단계 블러셔에요. 블러셔 어떤 색깔인가요? 블러셔인데 웜소울이라고 해서 약간 말린톤? 가을에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예쁘다. 약간 펄감도 살짝 있네요. 예뻐요. 색상이 완벽하게 보지는 거 같고. 충분히 묻혀서 외국 언니들처럼 반대를 감싸줄게요. 반대를 감싸줄게요. 보면은 쉐딩을 여기다가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쉐딩을 귀 밑에 구레나벼서부터 이렇게 치면서 톡 밑으로 땡겨서 내리고 오면은 여기가 그늘이 지면서 되게 갸름해 보이게. 하나는 넥이고 얘는 그 신민아씨 하이라이터를 유명한 이에요. 골드빛. 네. 이것도 예쁠 거 같은데요? 이걸로 그냥 살까요? 근데 이것도 예쁘고. 얘는 색깔이 예뻐서 일단 가지고 왔는데. 응. 아, 전면, 전면, 전면 보시면. 아, 전면, 전면 보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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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일단 미쳐서 뭘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뭔가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치는 거 봐요. 치는 거 보면 치는 거 같아요. 아까 우리 손에서 묻었던 풀 있잖아요. 일단 마침 저기 화장솜이네요. 네. 제가 갖다 놨어요. 화장솜으로. 일단 이렇게 풀을 스파츌러에 묻혀서 이렇게 묻힐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오. 쉽네요. 그냥 막 대강 맡아보주시면 돼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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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에서 만나요.